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올 하반기 마을기업에 전남 지역 18곳이 선정됐습니다. 신규 지정된 마을기업은 여수와 광양, 해남, 진도 등 4곳입니다. 지난해 지정 후 재지동된 곳은 11곳, 3차 고도화로 선정된 기업도 3곳입니다. 마을기업은 주민주도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으로 지정되면 인건비와 운영비, 시설 장비비 등 사업비를 3차례에 걸쳐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또 기업이 생산한 제품 홍보 등 판로 지원과 1대1 맞춤형 컨설팅 등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도 주어집니다.